팽이 하자! 이거! 시작! 뭐야? 얘 가지면 안돼! 우리 이거 하지 말자 어 너무 심심해 띵동댕 잠깐만 택배 왔어! 내가 시켰어! 이거는 이거 이거 레전드 탑플레이드 레전드리 팽이 아니야? 야! 트링파브리 트링파브리 찢었어 띠띠띠 오 정말 많아 팽이 그럼 나 이거 할게 이걸로 근데 이건 왜 한개밖에 없지? 한개 더 있어야 하는거 아니야? 잠깐만 이거 한개 더 있어야 하나요? 우리 같이 써야 하나요? 잠깐만 한개가 여기는 탑플레이드 연수증 없나? 연수증 연수증이다 연수증이 너무 작아요 연수증 이거 진짜 연수증 이거 우리 두개 시켰잖아 그치? 내가 두개 시켰잖아 내가 말했잖아 두개 시켰는데 왜 잠깐만 아 이게 이거 마지막에 남은거라고 해가지고 이거 같이 쓰라고 해가지고 김도훈이 잠깐만 우리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 너 어떻게 알아? 우리가 이거 아 뭐 어쨌든 이거 같이 쓰자 이거는 뭐 한번 써보자 내가 한번 해볼래 아니야 내가 쓸거야 먼저 내가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내가 내가 먼저 갖고 있었어 먼저 내가 하기로 했어 핑 했어 한번 해보자 시작 오 오 정말 멋지다 앗 앗 진짜 쎄다 얘 얘 말고 우리는 다른판에서 하자 땡 판도 뭐야? 이 사우랩판은 맞는거야 이쪽은 이거 이렇게 더 편하지 자 싸움하자 얘 쓰지마 나 한번 런처 내 차례야 아니 여기 영모습으로 보여줄게요 이렇게 내가 야 그거 너 걸로 해야지 저기 뒤에 나치 근데 이상하게 이거 뿜수하져있네 나빠 블랑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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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미 고장 그 이제 마트 이제 안해 어 왜 스웨스빌이 들렸어 버스 버스 나 버렸잖아 버스 나 버렸잖아 아이고 됐어 어 난 밑에 거 있네 고치는 게 나도 없는데 저거 못 타 야 넌 이거 못 타지 난 갑자기 못 탔어 난 빠진 애네네도 난 이것도 된다 이렇게 돌릴 수도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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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다 저러 귀여워 나는 나는 설명서를 이미 봤지 새로 설명서 이미 그 다음에 내가 사는게 찢어졌어 야 누가 사 이거 누가 샀지 내가 샀어 누가 샀지 내가 아니 내가 샀잖아 꿀밤 3번 땅땅땅 하여튼 싸워보자 얘 하지마 얘는 하지마 나는 나는 그레인팜니 난 얘 난 난 얘 몰라 안돼 나 설명서에서 얘가 질세다고 했는데 얘 빼고 왔는데 그럼 난 얘라도 잠깐만 얘 잠깐만 얘 부서졌는데 에이 설마 안 써 아 부서져있어 야 이거 붕냄붕이야 마트디디 이거 붕냄붕 다시 사요 안좋은데 아 당첨 여보세요 여기 이 마트가 붕냄붕을 줘도 이제 더이상 안준대요 이제 그냥 당첨 화끈하게 가져와줘야 돼요 괜찮아요 당첨님 다 보세요 네 당첨님 정신병 걸려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그냥 놀자 그래도 뗀거같아 그래도 뭐 세다해지는게 좋네 누가 이거 누구 소리야 아 얘네 뭐 뭐 우바비니씨 잠깐만 얘 밑에 보면 센거 같은데 잠깐만 이거 줘봐 아 안돼 했어 안돼 뭐 되네 했어 뭐 되네 이거 잠깐만 넌 이거 이거 빠진거 몰랐어요 아 아 어 빠지네 누가 말했어 어 여기 있는데 빠지네 와우 와우 난 이거 알고 있었어 내가 이거 택배에 샀으니까 택배 사진을 봤는데 이게 제일 좋은거라서 나도 이거 나 이렇게 제 샘모드로 해줘 이게 제 샘 어 오 나 머리 좋아 나봉 이거 그 다음에 이거 지금 쓰지 말자 오 어디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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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다닌체나겠다 네 아 잠깐만 진짜 화장실 가깝게 화장실 가 아 아 무기장구 뺐어 저번에 눈감고 순례잡기 같이 하다가 눈감고 순례잡기가 뭐냐면 우리가 많이 놀는 게임이에요 이거 정말 세다 어 예비했어 얘 하면 누가 이니까 얘가 당연히 이기겠지 해볼게요 어 어 어 우기장구 뺐어 히트 어 점프하지마 오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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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면 이거 진짜 쉬워 아 이거 뭐야? 아 이거 봐요 싸우고 얘 볼래요 근데 이거 진짜 세고요 근데 설명서가 따로 있었지 아 아 아 아 왜 이제 동선 못 보게 이제 마지막 설명서 아 찢어졌어요 물에 넣었던 아 이거 보니까 이게 제일 센 건데 이 드라이버가 세고 이거 지능에도 잘 빠진데요 그 다음에 얘가 이게 철을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근데 얘 아까 드라이버가 아까 봤는데 얘들 붕냕봉이에요 부서졌어요 얘 이거 누가 썼어요 근데 이거 진짜 이거 오늘 안 썼어요 아 근데 뭐 런처가 좋아요 문제 런처 근데 뭐 런처가 제일 멋있는게 이거예요 근데 이것도 불량품이에요 네 부서져가지고 근데 얘는 불양품이 아니에요 좋은 점 네 할 때 싸우세요 이거 안 되겠어요 당신이 쓰고 있잖아 네 1대 0 1대 0이었어요 지금 한 번 날린 거 1대 0 3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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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해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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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아까도 했는데 저도 베이브레이드도 해요 저 베이브레이드 이거 근데 그거 아세요 오늘 베이브레이드 베이브레이드 버스트 갓 아 버스트 초제트 초제트 제트 아킬레스 출시된다 아 에어나이트다 공중분냥하는 에어 에어 나이트 이거다 뭐야 뭐 이거다 빠 얘는 벨블레드가 벨레벨레입니다 스윗뚱한걸 아 이거 아니에요 네 이건 그냥 잘못한거 뿐이구요 얘가 자살한거에요 왜이렇게 덜덜덜덜이죠 이게 모르겠다 이런거 같은데 이게 안빠지죠 빠지죠 빠졌어요 이제 네 빠져요 빠지네 잠깐만 분양품 한번 보자 아 얘는 안빠지는거야 됐어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보자 이거 어디있어요 어디 어 여깄다 아 그래 여기가 좀 좀 부서졌어요 이게 잘 안보이지만 아 잠깐만요 저 궁금한거 있는데 어 이거 깨자 어 깨리네 누나 우리 눈 감고 술래 날게 할래 밤에 이건 그레이스 이건 그레이스 아 그레이스가 왔어요 그레이스 저 누나 저 누나는 저 누나는 저는 누나는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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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벨레벨레 밖에 벨레 벨레벨레 연수 바퀴 벨레 연수 바퀴 벨레 연수 바퀴 벨레 네 하세요 연수 바퀴 벨레 네 저 모르 어 아 이거지 연두색 연두색 자기가 맸잖아요 예 비했어 예 이거 좀 바꿨어요 네 안에 약하게 했나 여기 약한데 이쪽 함정이에요 아 이쪽 얘 너무 끝났어요 얘가 애야 이디디디 아 어 어 어 너무 오랫동안 돌었네 뭔가 어 얘 죽는다 안 죽은데요 후드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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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더 세요 이게 좀 더 세요 이게 좀 더 세요 아세요? 빠지는 거예요 이게 좀 좋아요 이걸로 하세요 이거 아직도 쭈요 이거 아직도 쭈요 뭐요? 이거 이렇게 하세요 이걸로 하는 게 좀 더 세요 나 이거 빼는 거 여기네요 저 얘 좀 업그레이드 왜냐면 이거 좀 야가 졌어요 갑자기 야가 야가 같다 야가 졌어 야가 졌어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죠? 이거 뭐죠? 몰라요 이건 레고 같은데 그러게요 레고야 레고네 누굴 레고로 이렇게 넣는 거야 아 여러분들 이거 너무 박스가 분뇌풍이에요 이거 누가 오다가 여기 누가 훔쳤나봐요 아 그쵸 훔쳐가지고 이거 잘못 훔쳐가지고 뿌어졌나봐요 아 망했다 그래도 그래도 얘가 안 부서져서 다행입니다 근데 얘가 부서져서 다행입니다 그쵸? 얘가 부서졌으면 뭐 안 좋은건데 뭐 이 철이랑 이 밑에 이 철 부분이 밑에 보 이거 드라이버 부분이 좋은거에요 엄청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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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왠지 앰프로 앰프로토르네우스 드라이버 같지 않아요? 근데 이건 구슬이 없어요 네 네 여기요 아 이거 줘도 돼요 여기 저요? 아니요 안 돼요 응 얘는 하면 안 돼요 얘 하세요 싸고 있습니다 1대1이죠 같이 연두색 위에 빨간색 마지막판 어디갔지 이거 어디갔지 이거 진짜 택배가 많나 택배가 또 오네 또 게이트에서 왔어 우리 조희씨가 받을거에요 그쵸? 네 아 조희는 우리는 하죠 네 스위트홍걸 이거 아니에요 나갔다 나갔다 아 얘 이거 나갔다 나갔다 얘가 이런거 나갔다 나갔다 아니요 나갔어 아니요 한 번 받고 나갔어 아니요 나갔어 아니요 맞아요 하긴 다 세게 선생님 이게 런처가 다예요? 세게 해볼까요? 싸우세요 저 엄청 세게 합니다 저 드레인 파우드랑 싸워요 드레인 파우드랑 싸워요 드레인 파우드 세게 돌립니다 3 2 1 고 3 어 당신이 먼저 날아갔어요 뭐살았나요? 뭐살았나요? 어허 너무 세게 하지마서 테이프로 좀 붙이면 돼요 이거야 누구세요? 왜 너무 세게 했어 테이프 조금 붙이기만 하면 돼요 어 어디있어요 진짜 연수중 진짜 연수중 진짜 연수중 진짜 연수중 현수중 케이프가 ião видите 다 aquest게 컴려 너 eine 그런데 그때 케이프가 테 orbits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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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방에 있습니다! 안방에 있습니다! 테이프 이거 더 딱딱한거 아 이거 항우테이프죠? 네! 테이스팩 테이스팩 어 이제 죽었어 와와와와와 왜요? 지금 죽었으니까 지금 죽었으니까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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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오늘 꾼이지 5년 우리가 같이 눈깎고 술래잡기를 할수있어요 예 왜냐 오늘이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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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잖아요 아 너무 설마 이거 빼야되요 가위 없어요? 가위? 이거 연술대 지내들 아 가위 어! 있다! 가위 쳐놨어요 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땅 이렇게 에너지 끼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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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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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0으로 찍어야겠어요 이제 우리도 쳐야 하고 해야잖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이만큼이나 좋은 뱅이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이거는? 뭐 됐고? 뭐 이게 제일 좋죠? 근데 이거 밑에 거 유명한 거잖아요 이거? 저거 탑블레이드 좀만 알죠 이건 날개팽이에요 근데 얘가 얘 잠깐만요 얘 랜덤 포스터에서 나오는데 왜 얘 빡스러워 아 또 분량품이야 이거 이거 랜덤 포스터에서 나오는 팩인데 얘 랑이를 모르겠다 뭐 우리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빠이 구독 구독